줄넘기 하는 동작 그려 볼게요 얼굴 머리 눈 코 귀 귀 귀 목 보통 어깨부분 꼭 사용해 보세요 팔 팔 관절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손가락 부분에서 줄넘기를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쥐고 있는 손가락 어렵지 않을 거에요 뛰어가는 모습이랑도 비슷하죠 양쪽 손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줄넘기를 쥐어 줄게요 자 이렇게 쥐어 주고 여기다 이제 봉을 좀 해줘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자친구로 한번 변신해 볼까요 여자친구 자 머리카락 날리고 치마를 입었을 경우 치마도 이렇게 날리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완성 이렇게 자 랩 랩 랩 랩